지금까지 눈에 웃으며 삽시다. 청해 듣겠습니다. 맘은 대로 되는 게 이리니 마. 그럴 땐 그럴 땐 마음을 비우고 크게 한 번 웃어요. 이래저래 살다 보면 한 세상은 짜증내고 화를 내면 무엇 하나 이유는 빈 생산 세상 상하 흘러가는 강물 담대라 웃으며 웃으며 삽시다. 희망 희망 나름대로 내는 게 인마 그럴 땐 그럴 때 자석을 열고서 크게 한 번 웃어요 둥글둥글 살다 보면 한 세상인걸 짜증내고 팔을 내면 무엇하나요 인생산 세상사람 흘러가는 강물 같으라 우선 네가 우선 네가 한글자막 by 한효정